배터리 3사에서 각 경영진들이 발표한 로드매트를 보면 LFP 배터리의 양산 시기를 2026년, 2025년을 또 언급한 것도 있습니다. 2025년이면 바로 내년이 될 텐데 사실은 기술 수준을 놓고 보면 기존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했던 NCM 배터리에 비해서 좀 낮은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 배터리 분야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중국 기업들이 많은 노하우와 경험들 양산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후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처음으로 양산 레벨로 가는 것에는 좀 많은 장벽들이 존재할 것 같고요. 현재 주력이 되고 있는 LFP나 NCM의 다음 세대 배터리를 미리 준비해서 시장을 선점하게 했다는 노력인데 제가 볼 때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양쪽을 다 지금 잘 적용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우려가 되는 것들은 주가의 상승 부분하고 이런 노력하고는 조금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 같은 분들은 그런 부분에 조금의 인내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굉장히 많은 가능성, 관심을 품고 있는, 받고 있는 그런 분야죠. K-배터리,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모신 분인데요.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이신 이주환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 출연 고맙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또 힘들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 배터리 분야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유망하고 많이 앞으로 성장할 룸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유망하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정말 많이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외에는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오늘 쉽게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K-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의 기술 수준이랄까요? 어느 정도 레벨 대에 와 있는 걸까요, 박사님? 지금 일단 대부분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전기차용 들어가는 중대용 배터리니까 일단 IT용을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두 개로 크게 우리가 배터리 시장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고성능 부분, 보통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이루어지는 NCM이라고 하는 삼원계, 양기제를 쓰고 있는 그러한 배터리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LFB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가지만 그래서 이전에 한국 기업들은 그 퀄리티가 높지 않아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인산철 배터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한국이 오히려 후발주자이고 중국 기업들이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전기차가 고가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수요도 그쪽이 많아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모델S 같은 초고가, 1억이 넘는 자동차들은 아무도 안 살 거고요. 대부분 7천만 원 이하 내지는 국내 5천만 원 정도 수준까지 중저가, 전기차로는 중저가죠. 일반 내연기관은 결코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런 전기차들이 대중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도 낮춰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NCM 고성능 배터리 위주로 갔다면 우리들이 중저가 인산철 배터리 쪽으로 관심들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국과 중국이 양쪽 시장을 두 배터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각각의 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경계들이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상대 진영의 제품들 출시하면서 시장을 잠식해놔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최근에 좀 변화를 겪습니다. 수요에 대한 우려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대도 조금 더 낮춘 그런 대중 모델들이 조금 더 선호를 받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터리 시장도 좀 급격한 변화를 여기에 맞춰서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후발 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쪽으로도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하고 있나요? 중저가 배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에도 보면은 우리 배터리 쇼 같은 것도 있었고 배터리 3사에서 각 경영진들이 발표한 로드매트를 보면은 LFP 배터리의 양산 시기를 2026년 정도로 생각하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2025년을 또 언급한 곳도 있습니다. 2025년이면 바로 내년이 될 텐데 사실은 기술 수준을 놓고 보면은 기존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했던 NCM 배터리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낮은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 배터리 분야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중국 기업들이 많은 노하우와 경험들 양산에 대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후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처음으로 양산 레벨로 가는 것에는 좀 많은 장벽들이 존재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LFP 배터리가 대부분은 중국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중국 전기차 시장에 한국 배터리들이 거의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중국 시장을 당분간은 포기를 하고 미국과 유럽 시장을 저희도 겨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럽의 대표 주자인 폭스바겐은 사실은 이미 한 2, 3년 전부터 LFP 배터리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했었고 그쪽에 대한 수요를 늘리겠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철옹선 같은 중국은 조금 뒤로 미루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올해 대선이 있다 보면 친환경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약간은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이라서 저론서는 상당히 스테디하게 전기차와 친환경 정책이 꾸준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 유럽 쪽에서 그쪽의 중저가 전기자동차를 강화한 LFP 배터리 쪽을 한국 기업들이 먼저 그쪽에 양산 출시를 집중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게 좀 유효할 것 같다. 제가 잘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그러면 무게도 좀 가벼워져야 되고요. 가격도 좀 내려와야 되고 충전을 급속도로 해서 좀 오래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지금 있는 건데요. 기술 수준이 이런 면에서는 어디가 가장 강자고 우리는 과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묶으면 차세대 배터리 영역을 좀 묶여야 될 것 같고요. 성능으로 말하면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리튬황 배터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있다 보기는 어렵고요.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발 수준에도 완성을 했고 일부는 파일러트 라인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양산 수준까지 가려면 이게 배터리는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만든다고 해서 당장 사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몇 년 치를 미리 배터리를 발주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주 시기가 지금 아무리 빨아도 1, 2년 후쯤 돼야지 매출로 발생할 수 있는 양산 시점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저가 라인에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빠르게 캐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027년 좀 돼야지 양산 결과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었는데 점차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이엔드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한국 기업들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원래 잘하던 LFP는 여전히 강좌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차세대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일본 기업들이 조금 기술력에 있어서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배터리라는 게요, 박사님. 좀 성능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도 줄고 가격도 좀 더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오래가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쓰이는 곳도 좀 더 다양해지는 겁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일단 가벼워진다는 측면, 가격 문제는 또 조금 다른 뉘앙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벼워진다는 측면은 기존의 전기차에서 우리 UAM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 같은 항공기 쪽으로도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나르는 물체들은 어쨌든 무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볍게 만들면서도 장시간 운행할 수 있어야 돼서 고가이지만 가볍고 장기간 주행거리가 길 수 있는 쪽으로 가면 리튬황 배터리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가격으로 보면 결코 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양산 수준이 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이라는 것들이 현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NCM보다는 훨씬 황이라는 물질 자체 가격이 니켈 코백에 비하면 저가이고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 단계이지만 양산이 성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고성능이지만 가격도 낮출 수 있는 배터리로서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서 리튬황이 영흡이 되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까지는 자동차 쪽에서 좀 더 고성능 그다음에 화재 위험성을 좀 낮출 수 있는 안정성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양산 시기가 빨라 열리는 후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전고체 같은 경우는 각 국에서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양산 시기도 발표하고 있지만 정말 그 시점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돌아다니는 자동차에 과연 탑재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는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또 많이 기술력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도 좀 상당한 수준이고요. 그렇다면 전기차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 또 많이 얘기가 나올 UAM 쪽으로도 많이 쓰이는 배터리가 되겠군요. 전고체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더 가벼울 수 있는 리튬황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고가이지만 더 후계를 낮출 수 있는 공기배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에어리튬이라고 해서 양극과 음극 중에 한쪽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양극을 아예 공기로 해버리는 그다음에 음극 쪽은 순수 메탈을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상용화 시기를 아직까지 가늠하기 어려운 게 좀 더 아직까지 기술력에 있어서 개발이 좀 진척이 더딘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꿈의 배터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공기로 만들어진 배터리라는 자체가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가볍고 부피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전고체보다도 좀 더 낮은 세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전고체와 리튬황 중에서는 기업마다 롤트맥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고체를 먼저 하겠다는 곳이 있고 리튬황을 좀 더 먼저 하겠다는 업체도 있어서 결국에는 기술의 완성도 하고 수요의 발생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만들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배터리의 양산 레벨에서 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측면까지 본다면 수요 발생과 더불어서 개발 시기를 맞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충전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사님.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고 각국의 경쟁 상황은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지금 결국에는 충전 수준은 배터리의 수준도 중요하고 그런데 충전기의 성능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만으로 되지 않아서 최근에도 보면 삼성 SDI에서 자기는 급속 충전 기술을 완성했지만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산 시기는 조금 뒤로 생각으로 있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충전기에서 충전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굉장히 고압과 고출력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같이 있어야지만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배터리 자체 성능이 아무리 좋고 고속 충전이 된다 하더라도 충전기에 있는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로우 레벨의 충전 속도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두 개는 같이 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배터리를 얘기할 때 말씀 앞서서도 원료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배터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많은 국가들이 다 같이 좀 고민인 문제일 텐데 원료 면에서는 확보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박사님 지금 니켈, 코발트, 리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핵심 관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풍부한 거고 또 저가의 제품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배터리나 배터리 소재 업체들 실적이 굉장히 악화됐었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리튬 가격에 폭락하고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전기차 판매 수요가 조금 둔화됐다고 하지만 그 정도는 실적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대부분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판매가 적어진다고 해서 이미 수주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아졌던 건 리튬 가격 하락 때문이라서 리튬이 비쌀 때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는 소재 업체들이 있을 텐데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전기차 가격은 인하를 해요. 리튬 가격 하락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원자재, 제조 원가 자체는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악성 재고라고 할 수 있는 높은 가격대에 샀던 리튬이 빨리 소진되는 시점이 배터리나 소재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미 리튬 가격이 국제 시세에는 이미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쯤 되면 배터리나 소재 업체들의 실적도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수요 둔화 시기를 맞으면서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시기에도 이 위기를 좀 기회로 삼겠다라는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로 삼을 만한 어떤 요인들 우리 업계들은 어떤 노력 지금 좀 기울여 봐야 될까요? 박사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한 가지는 캐파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기술 관련된 부분인데 대부분 실적이 약화되고 캐시플로우가 좀 열악해지면 투자를 좀 줄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계연들은 최근에 결코 투자를 줄이지 않고 예상했던 것 같이 똑같이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인 거라서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잘 넘기면 좀 더 다시 호환기가 돌아오게 됐을 때 경쟁사 대비해 캐파 생산 능력 면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 면에 있었던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차세대 배터리 같은 것들인데 그것들은 현재 주력이 되고 있는 LFP나 NCM의 그 다음 세대 배터리를 미리 준비해서 시장을 선점하게 했다라는 노력인데 제가 볼 때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양쪽을 다 지금 잘 적용,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제 우려가 되는 것들은 주가의 상승 부분하고 이러한 노력하고는 조금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 같은 분들은 그런 부분에 조금의 인내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언제쯤 좀 투자자들도 웃을만한 시장이 좀 돌아올까요? 실적이 올해 하반기 되면 일단 개선되기 시작할 거라고 일단 대부분 보고 있고 저도 리튬 가격이 이미 좀 상승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보고 있어서 근데 이제 실적 개선되는 것도 하고 주가하고는 조금 시차도 있고 괴리가 있을 때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상 효과들이 대부분 주가나 제조업에 실적이 미치는 영향들이 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좀 더 같이 지켜보면서 주가 투자의 시기는 좀 가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K배터리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이신 이주환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